한국은행이 이럴 때 쓰는 통화 정책이 바로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 명패에 물가 안정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6차례 동결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이 전진도 후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외에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한미 간의 금리 격차도 역대 최고 수준인 2%포인트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서 이거 좀 불안불안하다 증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고용도 좋고 견딜 만한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금리가 추가로 올라간다. 그럼 대출 부실, 투자가 되지 않는 거 나아가 소비까지 부진해지면 이거 우리 못 견딘다 이런 일종의 고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여섯 번째에 묶었는데 동교를 했는데 서민들이 많이 있으니 대출금리는 왜 계속 오르나요? 대출금리는 사실 기준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출금리라는 것도 일종의 상품에 붙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들이 조달 시장에서 돈을 떼와서 본인들 이익을 붙여서 신용도에 따라 차별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건데 일단 돈 떼우는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미국 국채금리가 얼마다 전해드리게 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안 떨어지면 시장에서 제일 안전한 국채금리가 높고 공사채금리 높고 그 다음으로 치는 은행채금리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파는 은행의 금융 상품이 저렴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상금리 이게 어떻게 조정되느냐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돈 떼우는 원가가 얼마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들이 갑자기 대출금리 막 2배씩 올라가고 그러면 정말 견디기 힘든데 이거 언제쯤 떨어집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단 미국이 저희는 이제 명시적으로 더 이상 금리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전반적인 세계 질서가 좀 안정됩니다라고 할 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됩니다라고 할 때 그때쯤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좀 안정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게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비도 급증하는데 금리까지 오르니까 이걸 좀 갚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갚으려고 하면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떤 금액이 또 과도하고 또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주장인 박 모 씨는 지난 3월 2.2%였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5.5%로 오르면서 이자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 마침 목돈이 생겨 일찍 갚으려다가 한 달치 갚을 돈보다 많은 수수료에 멈칫됐습니다. 대출 만기 전에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남은 기간에 대한 조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기는 일종의 계약 위반 수수료입니다. 지난 3년간 16개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9,800억 원. 가계대출 기준 국내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수율은 2,000억 원입니다. 상품별로 0.5에서 1.4%로 차이가 큽니다. 일례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3억 원짜리 주담대를 1년 만에 갈아타려 한다면 수수료는 2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한 인터넷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빚도 못 갚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워낙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돈 생기면 내가 빚을 갚아야 했다. 이거는 뭐 너무 모든 사람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 조정을 가지고 경기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고금리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빚을 먼저 갚겠다는데 여기 일종의 페널티를 물리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30년 동안의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돈 떼우는 데 들어간 그 원재료비, 수수료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물론 은행도 여기에도 사회봉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역시 장사하는 기관이기는 한데 이 0.5에서 2% 사이에 있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건지 그리고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 한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고객은 지금보다 돈이 돈값이 더 쌀 때 빌렸을 테니 싸게 빌린 돈을 비싸게 먼저 갚겠다라고 하면 은행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장사입니다. 5%에 빌려준 돈을 7% 됐을 때 제가 먼저 갚을게요 하면 은행은 그 돈 받아서 또 7%에 놓을 수 있잖아요. 또. 또 부어주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기나 하락기에 똑같이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위원회도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렇게 남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까지 포함을 해서 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한테 고금리 물려서 땅 짓고 헤엄치기로 막 이익을 너무 많이 낸다 이런 비판들이 많잖아요. 네, 중도상환수수료로만 번 돈이 국내은행 16곳이 3년 동안 1조 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 일찍 갚은 사람들에게 매긴 수수료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행들 좀 각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창용 한원총재가 금리 동결하면서 배경 설명을 쭉 하더군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되나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물은 거죠. 가계부채가 굉장히 무겁다고 하고 우리 부채 시한폭탄 이야기를 날마다 하는데 기준금리를 6번 연속으로 동결을 하면 시장에 제대로 된 사인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자 이창용 총재가 좀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하고 엮여 있는데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준금리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정 안 되면, 이건 정말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인데요. 정 안 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조정도 생각해 보겠지만 원래 기준금리 조정은 그러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다. 즉, 한국은행이 아니라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자꾸 떠넘기지 마라. 그렇죠. 벌써 이제 4분기입니다. 11, 12. 세 달이 안 남았어요, 올해가. 정부 전망은 상반기에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꼴이 돼버렸는데 얼마나 어떤 경기가 언제쯤 풀릴 거로 전망하세요? 일단 수출이 잘 되든 소비가 잘 되든 해야 되는데 수출해서 달러 벌어와야 소비 잘 되는 게 우리 구조라서 반도체가 명시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살아난다는 소식이 아직까지는 없네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막 한참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도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기름값, 환율 불안 그러니까 국지전이든 어쨌든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안전한 나라에 가장 안전한 돈으로 수요가 몰리게 마련인데 가장 안전한 나라 미국, 가장 안전한 돈이 달러니까 원화값이 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환율 올라가서 유가 오르는데 환율 오르니 우리는 물가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